자 또 여러분 시작해보죠. 이 시간에는 238페이지 기출문제집 제3절 도시개발조합 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은 매년 함재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함재에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번 보죠. 도시개발조합 설명, 어려운 거 이렇게 되어있죠.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어서 여기 안에서 도시개발조합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 조합의 조합원은 이 안에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라면 그 자가 누가 됐든 불만하고 다 강제로 조합원이 됩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든 금,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이든 피성년후견이든 불만하고 그리고 바로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이 자들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면 무조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어요. 다만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로서 미성년자다.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이다. 그리고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다. 금고이상과 형을서 맞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다. 집행유예 기관 중에 있는 자다. 이런 자들은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을 뿐이죠.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라는 거.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없는 자하고 조합원 자격자는 헷갈려서 안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조합원은 보효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짐으로 공효 토지의 경우 공효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밤으로 맞습니다.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라면 조합원의 쥐를 가지고 조합총회 개최할 때 가서 의결권도 행사하죠. 이때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보효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이 안에 공효자가 있다. 이 한 표지인데 이 안에 공동소유자인 공효자는 그 공효자를 대표하는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주지 공효자로 되어 있는 이 땅이 공효다. 그래서 공효자가 100명이 있다. 그랬을 때 100명 모두에게 다 각각 의결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결권이 있다. 별로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효자를 대표하는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준다. 다만 이 공효 토지이지만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있는 그런 공효 토지의 경우는 구분소자별로 각각 의결권을 주고 그 토지소자 수를 계산을 해도 구분소자별로 토지소자 수를 계산하게 되죠. 그 다음에 3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이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 한해서만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사업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맞다. 4번 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 격의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3으로 돌려받았다. 이건 바뀌었죠. 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 토지소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이 토지면적이 면적이 3분의 2,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 총수의 2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자 독일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총수가 2분의 1, 면적이 3분의 2, 이거 봐두시고 5번 토지소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다. 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와 같이 동의를 했던 토지소자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한 자는 동의하수에서 죄를 한다. 그래서 포함이 들렸어요. 죄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반복되고 있으니까 바로 4번만 보죠. 4번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이 안에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가 있는데 아까 바로 면적, 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소자 할 때 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여기에 국가 땅이 국유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장이 공유지가 있다. 사유가 있다면 국공유까지 싹 포함해서 사유지, 국공유지 포함해서 면적 계산하고 그것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국공유 면적도 포함한다. 재해한, 그 말 틀렸죠. 포함한 도시발교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 토지소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자 총수의 1일상으로 통받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장의 사감사는 겸징이 금지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3번. 조합이 다 어른과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 바로 국토교통부장안이 틀렸죠.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장안이 아니고 지정권자. 2번은 이 조합살립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았다.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한다. 그럴 때는 변경인가 신청해서 또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는 경매한 사항으로서 그냥 변경 신고만 하면 되죠. 어떠한 것은 경매한 사항이 있느냐. 바로 여러 가지 사항의 공고방법. 여러 가지 공고방법.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 변경. 이 두 가지는 경매한 사항으로 변경으로서 변경인가 받았고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변경 인가를 받은 데 아니고 신고. 변경 신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조금 전에 했죠. 그거 또 나왔네요. 면적이 3분의 2. 총수가 2분의 1 이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 안에 있는 토지수하면 다 조합이 된다고 그랬죠. 뭐가 될 수 없느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끝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죠. 조합장 감사. 이사.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바로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도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 의교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인 조합원. 100명인 조합원. 총의 관할을 대응하기 위하여 대원을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의교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의 조합원의 경우는 총의 관할을 대응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에는 100명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원회가 총회의 관할을 대응할 수 있는 사항. 오직 조합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될 의결사항이 있고 총회의 관할을 대응해서 대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먼저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되는 사항을 다섯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정관 변경, 개발객 수립 변경, 환지개그 작성, 그 다음에 조합정의사 감사의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런 것들을 꼭 아시고 4번은 그래서 4번은 대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실시계획과 도시발사업 시행 방식을 보겠는데요. 1번, 이 도시발사업 실시계획, 틀린 글에 있겠죠.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시행자가 작성하고 반드시 지구단위를 포함해야 된다. 1번 질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하였다면 지정권자에게 실식, 인가, 신청, 인가하고시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죠.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바로 이 인가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자기가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사업점에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먼저 드려야 되죠. 그리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로서 인가 내주고자 한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2번 보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인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했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맞고요. 4번, 이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그게 바로 지구단위기죠. 정년의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사항에 저촉되면 바로 정년의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사항이 우산입니다. 정년의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사항이 국법이라면 법으로 맞았을 때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신법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하고 정년의 결정했던 내용, 서로 상추하면 이번에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걸 보죠. 그래서 들렸어요. 저촉되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 본다. 그래야 돼요. 정년의 도시군가로 결정한 사항이 우산 적용한다. 그 말을 지우고 바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 본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이 실식의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 사업장 안에서 때로는 입체한지 하고자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주택법상 사업객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실식의 인가고시가 있음으로써 의제체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도시개발사업 실식의 틀린 글이기도 있죠. 1번 중요한 데 맞고 아까 했고요. 2번 시도사가 실식을 작성한다. 자기가 시행자로서 국토교통장의 의견을 미리 대한다. 틀렸죠. 국토교통부장에게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듣죠. 대도시장은 제하고요. 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틀렸다. 남은 일은 맞습니다. 나머지 뭐 나올 만한 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수용상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서 1번 수용 또는 상방식의 한 사업시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도시개발법상 수용상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사업장에서 바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수용사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수용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지정권자가 사업을 하도록 시행자를 진행해서 보내는데 이 시행자만 수용사용할 수 있지. 지정권자는 수용사용할 수 없어요. 시행자가 아니라면 지정권자는 수용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되죠. 시행자만 수용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도시개발법의 특별한 규정으로서 바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무고시가 있으면 그때 수용권 인정되죠. 그래서 공치법상 수용권 인정하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를 해주죠. 그러한 특례가 있고요. 재결신청 시간도 공치법은 1년 이내, 사업 인정으로부터 1년 이내 하독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특별한 예로서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간량 내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영해서 체리하면 되냐? 공치법이죠. 그래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틀렸어요.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이게 우리끼리 공치법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요. 2, 2, 3번 수용의 대상이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상 사합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수용상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인 원형지를 법정된 자에게 공급해서 직접 그네들로 하여금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원형지 공급 면적은 바로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만 가능하죠. 그래서 4번 국가에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도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될 때는 시행자가 바로 그 구역의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긴 하나 바로 수용을 함에 있어서 협의 매수, 협의 양도를 하여 나가는데요. 그때 협의 매수할 때에 토지 수용을 원하면 매수의 일부를 도시발사부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인 토지상화증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을 보면 이 토지상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규모는 일반에게 분야할 토지 건축물의 면적에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되냐?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3분의 1가 틀렸습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2번 수용 또는 산방식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번 지방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수요자 전원호 통역시는 수용상화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지공, 국가, 지방사찬체, 공, 정부출행관, 국지종공 이네들은 국가, 지방사찬체, 정부출행관, 한국토지지동사업부터 시작해서 토수는 관찰면인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네들은 국지종공이라 하는데 공공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때 전혀 그 토지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할 필요도 없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미리 그 도시발경 내 토지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소자의 종수의 2분의 3을 동의를 얻어야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지만 국지종공인 공공사업 시행자는 그런 동의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번 보면 지방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자의 전원 후 동의 없이는 수용상화할 수 없다 틀렸죠. 토지소자의 동의 전혀 받을 필요 없이 수용상화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방사천차 시행자이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이 공법에서 보증이라면 국지종공 공공사업 시행자 이런 자에게 국지종공 국지공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민간인에게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방사천차는 공적주행 행정체이니까 그 자가 시행자로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 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만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지급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은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선수금이랍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보상불호사업 공사비가. 그래서 이 시행자는 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여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또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을 전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받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 자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 말이죠.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바로 선수금 좀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승인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수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드렸죠. 없이를 지워버리고 승인받아야만.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했죠. 맞고요. 4번 너무 쉽죠. 또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이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 공급은 수익약방법에 의한다고 틀렸죠. 이 수익약방법에 의하게 되는 것은 국가 지자체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이런 공공용지일 때 수익약방법으로 공급하죠. 공공용지일 때 수익약방법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공급은 수익약에 의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입찰추천범으로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내용 해설이 잘 나왔으니까 보시고. 3번 중고음사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도시개발사업의 중고음사 전에는 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채비는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시 채비용도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환지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지정했다면 그 토지는 채비용 토지는 바로 사용수익 체분할 수 있죠. 언제? 중고음사 전에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야 되죠. 1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너무 쉽게 나왔고 남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체역권. 이 도시개발체역권이 시험에 꼭 나온대요. 틀린 것. 1번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요. 5년부터 10년 사이 조례를 정하죠. 그래서 2년이 틀렸습니다. 틀린 거 그랬으니까 너무 쉽게 나왔네요. 1번이 틀렸죠. 2번 정말 중요한 수치니까 이 도시개발체역권의 수험에 오신 원금은 5년, 이자는 이자니까 2년, 이자니까 2년, 원금은 5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5번 문제 보기 있는데 도시개발체역권 설명,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도시개발체역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이 채권을 매배해서 사들였다 하면 다시 환급해달라고 하면 상환해 줍니다. 중대 상환해 줄 수 있죠. 1번 맞아요. 2번은요. 시도사는 도시개발체역권을 발행하는 발행권자인데 발행총행에 대해서 얼마 발행해서 팔아먹겠습니다라고 총행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때에게 누가한테 받느냐. 이 시도사라고는 이 지자체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있어요. 그게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한테 승인받는 것이죠. 국토개통부장은 틀렸습니다. 3번은 조금이네 있죠. 3이 아니라 5년부터 10년 사이에 보면 조류를 정한다고. 그 다음에 4번도 했죠. 원금 5년, 이자는 이자는 이라고. 3년 틀렸죠. 5번, 이 도시개발체역권 매입 필증을 제출 받은 자는 바로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3년이 아니라 5년간이죠. 그 다음에 248페이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보겠습니다. 1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장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5번이 틀렸습니다. 행정청의 안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기의 내용 중 종전후 토지하필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된다. 이건 경매한 사업변경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받지 않고요. 그냥 변경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인가를 받는다. 이거 틀렸어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하고요. 3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장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바로 1번, 2번, 1번 지문은 꼭 세세하게 읽어두세요. 이 시행자는 환지방식 시원하는 도시방에 있는 도성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을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서 결정을 하기 앞서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게 해야 되죠. 감정평가법이라고 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이네들에게 평가를 먼저 맡기고 평가자료가 나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에 있다 붙여서 결정합니다. 순서 꼭 알아주시고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아니면 저하고 같은 시행자, 토지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객을 작성했다면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 관할 제주도의 특별자치, 도시사, 시장, 군수, 자치과장한테 인가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되어 있다 보면 환지객에 따른 인가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에 3번 이 행정청이 3번도 맞죠. 4번도 맞고요. 5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객 인가 신청실을 기준하여 정하되 환지객의 변경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환지객의 인가 신청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지객의 인가 신청실이 틀렸어요. 환지객의 인가 신청실에서 인가를 받게 되거든요. 인가실을 기준화합니다. 인가실. 그래서 신청실이 틀렸어요. 인가실. 자, 그 다음에 4번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된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왜 틀렸는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중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자기가 시행되냐면 자기는 자기한테 중검 받지 않고 공사할 공고가 끝냅니다. 자, 일반 시행자는 중검사를 받은 후 60분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지정권자는 환지처분을 신청했다 해서 환지처분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자는 중검사를 받은 후 60분에, 60분에, 그때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중검사를 받은 후 60분에 환처분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라, 환처분을 해야 되죠. 환지에서 정한 대로 환처분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이 더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르지는 더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3번, 더시발구역에 있는 저성토지 등의 가격은 개별 공시가로 한다. 틀렸죠. 아까 3번 지문 1번에 답이 있어요. 바로 토지평가협의심을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해야 하죠. 평가 1, 심의, 2, 결정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 틀렸습니다. 4번, 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첩 공고일까지 정전토지를 사용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바로 환지첩은 공고일까지 정전토지를 사용세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권리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첩은 입고 난 날로부터 60인의 권리 조정하면 되죠. 그때 자기의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그러면 계약 해제하고 금전 많은 정권, 손실보상 청구에서 시행자한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환지객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명서에 필지별 권리에 대한 청산대상 토지명서에 포함된다. 맞죠. 이 환지객을 작성할 때에는 첫째 환지설계에 집어대야 되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서에 집어대야 되고 포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서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보류명서에 채명서에 포함해서 이 환지객을 작성하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환지방식 내용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환지방식은 두 가지 했어요. 정전토지에서 개발해서 만든 토지로 권리를 옮겨주는 평면한지. 정전토이라든가 정전 건축물에 있었던 권리를 도시발사부로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가지고 건축물을 일부하고 대지 공유를 묶어서 함께 주는 그런 입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보시고 이때 입천지 신청할 때는 무허가 건축물 주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 6번 문제는 참고로 보시고요. 본 시험장에서도 이런 계산대라면 그냥 찍는 게 좋습니다. 자 7번 환지방식으로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7번 문제는 5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요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요건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시점은 오늘 환지처분 공고를 했다면 공고일이 끝난 때지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틀렸어요. 공고된 날이 끝난 때다 이거. 그래서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8번. 이 도시발사업 비용 부담. 모든 거예요. 모두 고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통신시세로 설치는 특별한 세가 없으면 중검사 신청까지 끝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중검사 신청까지 끝내야 중검사 받으면 그 사용 안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고. 니은. 이 전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세로 지중설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고장은 각각 2분의 1필로 설치면 부담은 틀렸죠. 원래 전보 환지방식이 아닌 사업장일 때는 반반식이 되면 되는데 전보 환지방식일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조합만 들어서 일반출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토지 부담을 해가지고 공공시세로 도로공원 이런 걸 부지 확보해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전기했던 사업장일 때는 지중설로로 전기선을 넣어달라고 했다면 요청했던 측에인 시행자 측에서 3분의 1 공공하는 한전에서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틀렸습니다. 디귿.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시도의 비용을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시도의 비용을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저 오타가 나왔어요.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본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다 이것은 맞은 거예요. 그래서 ㄱ하고 ㄷ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ㄱ하고 ㄷ이 맞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사업비용인데 부담 틀린 글씨도 있죠. 이것은 중요한 것이 별로 없고 특히 여러분은 2번 지문을 다시 한번 꼭 받으세요. 2번 지문. 지방자산층이 발행한 도시발지역권에 소매하시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되겠고 받으시고 나머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5번 지문은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장과 시도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느냐 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장안이 결정함에 따른다.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자시장이죠. 이네들을 관리하는 부가 행정안전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장안이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가면 됩니다. 이네들. 그래서 틀렸고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처음 쉬었다가 또 도심의 주강경 전부를 살펴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